우주, 우주 버전이네. 우주다, 우주. 스페이스다. 스페이스야, 스페이스야. 뭔가 막. 우주야, 우주. 우주, 우주. 레이저, 레이저. 되게 빨라, 되게 빨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얘기는 왜 빨리 들어갔다. 어, 나 이거 들어갔다.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거 같아. 어, 야, 걸렸어. 뭐야, 뭐야. 지금부터요. 지금이에요. 자, 인우. 나 이제 그만 보세요. 적어요. 적어야 됩니다. 누가 계속 꼬집는 거예요? 아! 자, 진지합니다. 민영 씨 진지합니다. 자, 조심스럽게 신동엽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신동엽 씨 파스팟. 오픈! 아, 큰일 났다. 눈 감은 다음에. 죽여줄게 다음에. 다음에가 그 꼬집는 부분이죠. 다음에 그 부분이죠. 다 다음에가 아니야. 다 다른. 다 다음에가 아니야. 어, 그래요? 자, 오픈. 순간의 마음에. 지워둘게 마음에. 마음에 없어. 다음에가 아니고. 네가 뭐 변했나요? 지워줄게 마음에. 아우 변해서 생각 없어 마음에. 마음에가 이거구나. 자, 우리 웨이터 필권 통키. 자, 갑니다. 이거. 파스. 파스. 오픈. 네. 저는 잘못 들어서요. 망고는 지워줄게. 망고가 뭡니까? 맹고는 지워줄게. 마음에 지워줄게인가 봐요. 맹고는. 자, 이제 에이스 라인 갑니다. 자, 이제 에이스 라인 갑니다. 에이스 라인. 저요. 자, 한해. 파스팟. 오픈. 빌어봐도 소용없어. 아, 네. 어우, 그럴싸한데? 지워줄게. 마음을 빌어봐도 소용없어. 아, 네. 길어봐도. 길어봐도. 좋습니다. 비워둘게. 나우. 길어봐도 소용없어. 나우. 아, 옆에 더블링까지 쳐주네. 우리 넉살 할 때도 옆에 같이 더블링으로 쳐주세요. 자, 넉살 오픈. 시작. 야오. 뭐야, 뭐야. 처음에, 아니야. 처음에. 야오. 뭐야, 뭐야. 처음에, 아니야. 처음에. 아니, 처음에. 아니, 처음에. 아니, 처음에. 아니, 처음에. 아니, 처음에. 아니, 처음에.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야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게. 야오. 뭐가 있긴 있나본데, 탱구 웃고 보니까. 파스마크 오픈. 까오. 내가 물어봐도.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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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이제 두 주인공의 바스를 먼저 오픈합니다. 먼저. 인우 씨. 저요? 준비됐습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참석. 경험이 있는 분부터 오픈할게요. 인우의 바스. 오픈. 어? 야, 생각하다. 오, 생각하다. 아니, 근데 이게 다예요. 옆에 넘기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쉿. 근데 이거 아예는 뭐야.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아니. 형, 형. 그. 네. 머리라는 단어는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네. 머리는 확실하다.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100%? 100%? 진짜? 그거면 사실 주칠하다. 나 마음에는 공통적으로 마음이 쓰셨던 걸로 봐서 마음에는 확실히 있고 아예는 형처럼 만해, 안해 이렇게 끝난다. 모음이. 이런 포인트들을 좀 적어봤어요. 모음이 아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딱 들어오네. 가장 중요한 건 머리라는 단어를 선물로. 머리가 있다. 100%입니다. 100%? 자, 이제 최초 공개입니다. 민영 씨의 첫 바스. 인생 첫 바스. 핑크죠. 민영 씨의 첫 바스. 오픈! 오! 뭐야? 꽉 찼어. 많이 적었습니다. 그 순간 뭐. 대신 가면 말해 뭐해. 들어봐서 소용없어. 맘해. 이런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잘 샀어.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원샷 후보야, 이거는. 이 정도면 진짜 원샷 후보예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원샷을. 진짜 나올 수 있죠? 진짜 장난 아니고. 나 그럼 또 준비해? 어, 준비해. 나 그럼 또 준비해, 준비해. 원샷을 준비하는. 아아내. 아아내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공개합니다. 원샷 누굽니까? 왜? 주인공. 오, 피오. 피오입니다. 아내도 아니었고 피오였습니다. 제 남편과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회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리겠습니다. 글자수 스페이스 맞아. 글자수 보여주세요. 맞죠? 스페이스 맞아 제목 맞습니다. 26글자. 자, 곡 정보 들어갈게요. 바람 핀 상대를. 어?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 드라마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네. 근데 자기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바람 핀 상대를. 내가 진짜 잘했다. 너네 둘 다 죽일 거야. 내가 너네 둘 다 죽일 거야.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 야야야야야. 드라마에서는 결론이 용서를 합니까? 어? 그거 지금 방송이. 오오오오. 분명. 그러면 첫 번째 여덟 글자 뭡니까? 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럼 뭡니까? 오오오오. 그럼 뭡니까? 좋은 길이야. 형을 너무 많이 흘리네. 와. 옆에서 좋은 일. 옆에서. 옆에서. 형 그거 뭐예요? 어우 땀이 저를. 시금땀. 시금땀.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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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웠어요.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앞부분 가사입니다. 돌아서자마자. 했던 것마다. 헤어진 얘기. 이. 뒷가사요. 너무 힌트가 될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얌생이야, 그게. 이게 얌생이야, 그게. 그 얌생이야. 이런 게 얌생이야. 자, 피오에버스 오픈. 1등 받습니다. 저는 들어봐도 소용없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빌어봐도 소용없어가 훨씬 더 저희 드라마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빌어봐도 소용없어야 한 프로. 빌어봐도가 맞는 것 같아. 저는 맘에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봐도 소용없어.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런 소용없어. 안 해, 안 해, 안 해. 그리고 또 들어갈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 배신감, 배신도 들었는데. 배신감을 들었다. 배신. 배신. 제가 배신이라는 단어를 듣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순간에 돌아서 어떤 사람을 막 비난하면서 애증하면서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 문맥상으로는 사실 배신에서 비롯된 헤어짐이 맞잖아요. 배신은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은? 응.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골드찬, 다드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찬 한번 갈까요? 골드찬 한번 갈까요? 네. 그런데 0볼을 안 쓰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 인웅이 한번 영웅 될래? 네? 영웅. 저는 영웅보다는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라. 인웅! 영웅을 씁니다! 하이링 좋아요. 알겠습니다. 서포트하자. 네. 이렇게 또. 무슨 색 뽑아요? 이렇게 해서 블루, 블루로. 블루? 블루가 좋아요. 블루. 오케이. 자, 혼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인웅 씨 뭐. 편하게 기ortunate. 형! 잠시만요. 저 아직 못 봤어요? 네. 가까이만 가도 땀 나? 아니 아니에요. 같이 보는 게 아니고. 가보여? 나봇어? 나 봤어. 봤어? 야야야야야.. 다 봤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져 있는데. 여기! 없습니다! 축제구나! 잘 뽑았습니다! 잘 뽑았다! 잘 뽑았어요! 잘했어! 자, 골드찬! 골드찬 갑니다! 골드찬! 골등의 원샷! 보여주세요! 오픈! 머리 나오면 몰라! 아, 인우예요! 인우예요! 인우입니다! 인우씨가 골등입니다! 그림 좋다, 그림 좋아! 잘생겼어! 자, 갑니다! 내 앞에 얘가 있어! 골드찬! 으쨰! 그렇지! 눈 가본다! 눈 가본다! 인우씨! 네! 잡은 거 있습니까?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다고?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다고? 다 잡았다고요? 뭡니까? 발표해 주세요! 발표하겠습니다! 네! 유지혁 과장님! 서초는 못 들었습니다! 네? 네? 다 잡았다면서요! 근데!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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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지워줄게! 마음에는 맞고요! 네! 널 지워줄게! 빌어봐도 소용없어! 안 해! 맞습니다! 다 맞네? 근데 머리는 들었습니까? 아니! 머리가 사라져서 100%라고 하셨는데? 나는 근데 저게 두 번째 쪽에 맞는데 난 너를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마음 애로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너를 지워줄게 마음에! 라고 했어! 너를이라고 딱! 그리고 첫 번째에 아까 누가 배신감을 쓰지 않았어요? 민영 씨! 민영 씨! 있어요? 아니 배신감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감! 감을 들었는데? 배신감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감! 감을 들었는데? 감은이 있어! 감은! 저 혹시 의견 내도 돼요? 예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의견이야? 네! 아 의견이야? 네! 헤어진 얘기 끝났잖아! 배신감 느낌 다음에! 잘 맞아요? 진짜? 나의 배신감은 다음에? 좀 늘려요! 내 말고 나의! 일단 이렇게 1차 좀 해 주세요! 1차 이렇게 갑니다! 맘에가 맞으면 다음에도 맞을 것 같아! 자! 유지혁 톤으로 좀 부탁해요! 이 쪼를 살려줘야 돼요! 부장님 톤으로! 부장님 톤 이거 어떻게 불러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번 보여줘요! 할 수 있어! 불러! 주세요! 유 부장님! 네! 노래 불러주세요! 한 곡 해볼까요? 네! 띠아오! 까 없어요! 까 빼고! 까 없을까? 나의 배신감은 다음에 너를 지워줄게 마음에 비로받을 수용없어 안 해! 잘해! 역시! 자 과연 결과도 잘 나올지! 자 과연! 아 자! 자 지금 가스 새는 소리가 납니다! 자 결과! 결과는! 슈퍼! 아이아이아이아이! 슈퍼! 아이아이아이!